오늘의 영상 포인트 이 부분은 말로만 싸우는게 모자라서 이제 진짜 몸으로 싸운다 그럼 즐거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꺼는 렁큰 레슬러 2 뭐 어떤 게임인지 모르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각자 최고의 멋진 코드를 보여주자고 아 이런거 하면 또 시간 걸리는데 원래 게임 플레이 시간은 10분인데 게임 캐릭터 만드는 시간만 무지개 아닌게 극놀이야 사빈정 저거 보지 마세요 개쎄보여 미쳤다 아 그렇게 자꾸 개쎄보여 하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오케이 시작합시다 플레이 아 뭐야 옷 색깔 왜 따라했어 나는 상대방이 아무리 피를 맞아가지고 흘려도 빨지 않겠다 아 똑같은 생각했어 난 이러면 못하지 시작합시다 자 5조 뒤에 시작되구요 3 2 1 후보성 파이트 왜 이렇게 껌해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 키가 뭐야 키가 몰라 넝 몰라 그냥 때려 이거 너무 끼얹고 있잖아 좀만 떨어져봐 좀만 떨어져봐 와봐 와봐 넘어진 사람 공격 아니야 나 이거처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현란하게 현란한 발기술 발기술? 아 너무 자꾸 눕는거야 아 편안하다 일어라 아 이제 좀 알겠다 느낌 알겠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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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빼기 빼 어디에 나 잠깐 피곤해서 개잘해 아니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이 검정색이 훨씬 잘하라고 여기 나이스 쉽지 다리에 피나 다시 붙어 춥 오 나이스 우와 뭐야 김기종 선수만 롬런을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날아오는 선수를 다시 한 번 이것이 기술이다 기술이다 이것이 빠생 어 잠깐만 축구공인가? 아 샌드백이잖아 완전 아 좀 기다려봐 시간돈 줘봐 아니 나 나 나 나 시간돈 시간돈 이게 빤치 이게 빤치고 다리 패스하고 있을게 잘 맞춰 막지 잽잽 어 아 끝나네 들어와 들어와 있어 빠생 다 koń 하하하하하하하 김계종 이 시끼야 medida 우리 춤추냐? 으음.. 지금이라도 마음껏 때려 자 첫번째 판에서 지금 충분히 조작감을 익히셨을거라 생각하고 여기부턴 저희 crooked handful 무얼 싸움말고 뭔가를 좀 걸어야죠 좀 심각한 걸로 bunny usalenos 아 아 Suddenly 그러니까 손목 손목 3개 두개 갑시다 1 2개 가요 그럼 자 이번엔 4강 링생입니다 지금 이어폰 양쪽 다 꼈어요 집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.. 사플하겠다는 뜻인가요? 뭐야? 붙어있어. 뭐야? 뭐야? 왜 이래? 왜 이래? 아.. 이거 아니지. 뭐 하는데? 아.. 양심상 양심상. 양심상 같은 소리하고.. 야 여긴 관객이 좀 많은데? 뭐야? 의자인 줄 알았는데? 이게 연탄같이 생긴 게.. 삐뚜둥! 아.. 야쓰 야쓰! 뭐야? 복면.. 복면 뭐야? 아 머리 맞아서 빨개진 거야? 아.. 이거 치사해 치사해. 유효타! 유효타! 야! 이렇게 쓰러졌을 때.. 바로 가버렸네? 쓰러졌을 때 아니지. 괜찮아요? 괜찮냐고요. 아.. 야 야 야! 야! 죽었어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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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쉐킹 일로와! 야야! 쓰러진 사람 때린 게 어딨냐! 전... 전판을 보세요! 빨간 팬티다, 이번에! 펀치.. 예에!! 예예! 빠세! 쓰러진 사람을 발로 까세요. 와.. 생생하다! 움직임이 달라! 아.. 뭐야! 오! 기술 들어가! 아.. 나 목이 없어졌어! 아아아! 너무 잔인한 거 아냐? 야 이건 안 칠게! 무섭다. 어.. 야! 여기 내 목 있잖아! 여기! 야아! 뭐야 이게.. 밟지 마! 머리 주워줄게 머리 주워줄게 머리 주워준다고 머리 주워준다고 떠나 가세요 오케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겼다 머리 없는 애한테 어떻게 줘 난 머리가 없었지만 너 두뇌가 없었던 게 아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칠 게 없잖아 게이득 아니야 오히려 옆으로 싹 빠져주면서 팔차기 공격 쓰러진 사람 공격 안 하는 척하기 이게 바로 태권도의 정이다 이 자식아 태권도 배운 적도 없으면서 나 풍띠거든? 야 풍띠가 이렇게 져질 수밖에 없냐? 자 되시고 두 댐 아 드럽잖아 안해 아 이거 너무 약하다 기분이 너무 나쁘네 근데 내가 어떻게 질 수가 있지? 못하잖아 다른 맵 길거리 싸움 갑시다 술 취했다는 그 테마에 맞게 진짜 길거리 싸움 이거 붙는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잠깐 떨어질까? 떨어질까 떨어질까? 오케이 오케이 때리지 않고 때리지 않고 오케이 오케이 야 하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갓 이 새끼야 어 진정 좀 하자고 우리 여기 맵 먼저 볼까? 어디 들어가? 화장실 좀 갔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매너 매너 다 보여 아 진짜? 아 비겁하다 에이 뭐가 비겁해 이 비겁한 자식아 야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있다는데 원 투 방어하면서 넘어지는 척하기 아 이거 좀 추하다 야 아 뭐야 굉장한 게 들어갔어 야 이거 너무 불리하잖아 아 그럼 다시 살려줄게 두 개서 몇 자 2층에서 햄버거 먹고 있을게 술 뭐 술 떡이 됐는데? 너무 얌생이다 위에서 뭐하는 거야 아 지금이지? 와 와 와 와 아 야 치사하네 아 웃겨 우리 술 한잔 할까? 아 피곤해 야 왜 가만히 있지 못해 얘는 응 너 유혹하는 중이야 나도 올라갈래 나도 춤추고 싶어 와 이 새끼야 어? 뭐하자 점심 때문에 발 입이 이끌어졌어 좀 더 놀아보자고 뭐 드시러 오셨나요 손님? 저요? 그쪽 피요 이 새끼야 방어 방어 굳히기 들어가죠 왜 자꾸 방어만 해 손목은 별로 안 아프다고 안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무릎이 더 아파 어? 아 이거 도시랑 한다는 뜻이었구나 아 왜 하겔? 폐간 수련 좀 하고 와도 돼? 어 어 어 어 아 내 공격은 이게 아 내 손이 떨어졌네? 야 왼쪽 완전 도라에몽 주먹이다 짧은 주먹의 역습이야 난 태권도를 잘하거든 야 왼쪽 어딜 덤비냐고 컴퓨터 주제에 하늘하게 신어버렸지 완전 질 뻔했죠? 빨리 나와 서브웨이 지하철 맵이 있어 지하철 맵이 있어 지하철 맵이 있어 뭐라고요? 일단 떨어집시다 안 떨어졌어? 왜 이래? 나 왜 안 올려? 어 나 올려줘 아 나 올려줘 야 기차가 왜 와 들어가시고 올라가고 싶어 아 또 온다 또 와 어 깜짝이야 어디갔어? 내가 방금 컴퓨터랑 싸우면서 아주 그냥 어? 손목이 날아갔지? 대단한 기술들을 연마했다고 대단한 걸 배우고 갔다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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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비젓거려 이거 방향기 누르는 거에서 뭔가 파생기가 나와 필살기 같은 거? 아니 아니 어 그렇게 돌려차기도 되고 아 근데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이 일단 떨어져 어어 응 안 떨어져 응 왜에에에에에 야 나 이 꼈어 꼈어 아 아 아 살아났어 일단 나 여기 쉽게 좀만 아니 야 때리지 마봐 필요해 이게 아니 피 나오잖아 원 투 원 투 원 투 아 나 왜 이렇게 깁나 몸에서? 좀 더워보인다 아 이상해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이겼다 어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고 볼까? 그럼 안 붙는 방법과 타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어택을 배우면 될 듯 와 이거 지금 타격기 장난 아닌데? 와 이거 미쳤어 나 지금 옹박이야 자 들어오세요 이제 그만이키시고 당신 크게 큰일 났는데? 응 해봐요 이거 애기 데려오실까? 애기 데려오실까? 초대해봐 다시 정정당당하게 발라드릴게요 뭘 배웠다는거죠? 타격기의 모든것 나와 난 이런걸 배워본게 아니라고 탕탕탕탕탕탕 이게 연속기 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느낌? 어 썩 안 뜨면 어쩔건데 어쩔건데 때려야지 아니 나 옹박이야 옹박이니까 아유 맞아 이거 옹박아 응 다 막아 잠깐잠잠잠잠 얘 거기 야 빨갛게 만들어 줘질 빨갛게 만들어 왜 점수 차이가 두 배가 나는거지? 내가 잘하니까 와아아악 말도 안 되는데? 머리 없어 없어 옹 앵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? 너 죽어 너 가 그치? 말도 안돼 근데 넌 왜 죽음? 몰라 머리 없어서 출혈사했나? 킥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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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진짜! 에이! 에이테르 오시고요! 김하네스!